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-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도하여 주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것 알겠지? 내일도 만나 안녕 안녕 안녕!